안녕하세요 곤충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매미나방의 유충입니다 화려하고 예쁘긴 해요 사실 근데 화려하고 멋있죠 털도 있고 화려하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와 멋있다 하지만 악명높은 대량 발생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매미나방입니다 매미나방 많이 컸다 근데 올해 뭐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가물어서던가 다행이로군요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살짝 이게 뭐 건드리면 뭐 야 야 야 짜식 매미나방 유충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자식